안녕하세요. 다진 찜송 다진 찜송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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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테이프를 시켰어요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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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추 설탕 계란 콜라 도라neo 물에 올려서 확실하게 비벼주고요 튀김 물이 끓으면 야채에 묻힌둑 캐슴 가물 암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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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고소한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쫄깃쫄깃 바삭바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잘 어울려 고소해요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근데 이 소스는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 고춧가루 양념장 고춧가루 오돌뼈 오징어 오징어 마요네즈 끄덕끄덕 마요네즈 마요네즈 아메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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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딸기맛 양념장 이쁘게 잘 어울려요 소시지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